엄마랑 옷을 바꿔서 입어봐요 안녕하세요 융덕이입니다 엄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오늘 할 컨텐츠는 엄마랑 옷 바꿔 입기 엄마랑 쟤랑 옷 스타일이 엄청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쯤은 옷을 바꿔 입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비슷할 것 같은데 엄마랑 옷 스타일이 진짜 달라요 지금 입은 거만 반옷 그럼 지금부터 옷을 바꿔 입어보겠습니다 놀아 놀아 안 놀아 놀아 자 이렇게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옷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 되게 잘 어울리는데? 진짜? 응 어때? 눈이 너무 예쁘네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?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엄마랑 옷을 바꿔 입어보겠습니다 또 살아 아냐아냐 첫 번째 코디 주세요 저는 이거로 갈아입는 겁니다 갈아입고 왔나요 알고셨나요 네 맙시다 라라라라라라라라 어 뭐야 잘 어울리는데 응? 엄마는 흰색이 잘 닿지 응 난 베이저 잘 봐 잘 어울리네 근데 쟤 잘 어울린다 아니 왜 괜히 그냥 계속 일하고 싶어 맞지 맞지 또 다음 옷 들고 내 쇼핑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코디거든요 평소에 엄마가 잘 안하는 코디 자 밖으로 입고 있습니다 안녕 내 얘기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? 아저씨 자 이거 오늘 제가 엄마한테 사준 옷인데 저한테 더 잘 어울린 것 같네요 제형 것도 나쁘지 않네요 잘 해봤더러 여기요 여기요 자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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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한번에 러리 봐도 잘 어울리네 참 그래 얘가 엄마는 진짜 잘 어울린다 이거 뭐? 안 어울리는 게 없네 엄청 편하지 편하긴 하네요 사진병 원숭아 여름이 추워가겠네 나가오세요 엄마! 나오세요! 나오세요! 하하 엄마는 무조건 통이 큰 걸 좋아해요. 제가 제일 예쁜 애인데 너무 좋아해요. 진짜? 한 번 세자. 바지거네. 제가 바지가 엄마 사이즈 맞는 바지가 없어서 엄마 바지를 잠시 입히겠습니다. 안녕! 고! 이거는 좀 오마스타이. 1조 잘 어울린다. 이거 실팩이네, 이거랑? 2조가 쇼핑몰 실팩이네요. 잘 어울리는데 되게 귀엽네. 그건 어때요? 엄마 어디금 갔다 가. 아! 아이, 좀 보세요. 그럼 오늘 옷 바꿔 입기는 여기까지! 그럼 오늘 옷 바꿔 입기는 여기까지! 다같이! 안녕~! 안녕, 안녕! add with the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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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굿!